지난 이야기 이분은 메리를 만나 동료가 되었으나 그림으로 인해 게리와 헤어지게 된다. 혼자 움직이던 게리는 사실 메리가 그림 속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거 어쩌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싫다 그 사람 어? 어디가? 메리? 어 잠깐만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어 무서워서 말할 수 없어 와 나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해 크레용도 엄청 많이 갖고 있다 다음에 이브 한 채도 보여줄게 어 잠깐만 날 따라오는 데요 어? 왠지 배가 부풀었는데 베르트 라구요? 일단은 조사해볼까MerK 오 뭐야? 들어갔어 아 잠깐만 아 여기 뭔가 좀 들어가기 싫은데 그러면 저 장문이 문이 다 열려 있어 들어갈까? 오마이 이거도 7개 다 모았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제발 아 제발 이어지 마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거 데자뷰야 데자뷰 또 보물찾기 하자 누가 열쇠 가지고 있을까?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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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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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뭐야 없는데 아무것도 으아아아아아아 bite 잠깐만 아 아 오 마이 으아아아아 뭐야 이거 뭐야 어 열쇠 찾았어 도망가 으아아아아 어 어 dire 어 아니 뭐야 저거 시즈 저거 뭐였어 뭐가 깝이에요 나 무사히 찰취했는데 오늘 소리 하고 있을 거 아니야 2부도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 계단인가? 열렸다 열쇠 위에 뭔가가 있다 갈색 열쇠를 찾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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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왜 도망치는 거야? 이브! 어 뭐야 어? 시끄러워! 얌전히 거기서 기다리지게 됐어! 어 뭐야 바뀌었어 여기가 바뀌었어 으 메디 역시 너 이거 놔 꺄아 으악 오 기조시켰다 응 이브 괜찮니? 늦어져서 미안해 어 어 아 아 이브 어 어 이..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괜찮아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메디는 사..사람이 아니야 불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끊edge 도망가 눌러서 있음 으엏 으엏 오오 아 뭐야 이게 뭐야 어 도망가 오 열렸어 물총을 가져갈 수 있을 듯 하다 가져가서 나쁠 건 없죠 아아ㅏㅏㅏㅏ- 아아아ㅏㅏㅏㅎ 숨어 안 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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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갔어 그 애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여긴가? 길이 검게 칠해져 있다? 무슨 우린인지 모르겠지만 걸 수 없는 듯 하네 물총에 물을 퍼 담았다 아 이 용도로 쓰는 거네 헤... 아하하 오? 뭔가 떨어져 있다? 분홍색 크레용을 얻었다 자 가봅시다 여기로 길이 검게 칠해져 있다 크레용을 사용한다 됐다 오У우아아 오케이 장난감 상자 이게 장난감 상자? 꽤 크기가 크네 이 안에 장난감 열쇠가 있다고 적혀있었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도 이 안에 있는些 어.. 어.. 뭐야.. 잠깐만.. 빨간 장미꽃이 없어.. 어린이미 어휴.. 큰일 났다.. 아니 뭐야 이건 또.. 아 진짜.. 어.. 살았다.. 아휴... 하나밖에 없어 이제.. 게리.. 게리 어뒀어.. 게리.. 아 여기 여기 있다! 으으으.. 아니야.. 머리를 부딪쳤어.. 여긴 뭐지? 낙서투성이잖아? 여기가 장난감 상가가... 아? 뭐야? 이 안좋은 분위기는? 아씨... 아아아아아아악! 똥! 어우! 잘했다. 에? 여기는 장난감 상자가 있던 바? 가시가 기대받고 있다. 어... 아! 채... 아아아! 채운다! 채우면 되네요. 채운다. 불타오르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그럼 갑시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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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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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온거야? 나가. 나가아아아아악!!! 어! 어? 누구 x2 아? 이거 이거 또... 메디. 이거 뭐야? 채... 채워? 그래 채우는거겠지?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안 돼! 하지마! 지켜! 죽여! 끝났다 어어어어어 컷 어? 죽었다 자고 남은 종이처럼 보이는 것과 팔레트 나이프가 떨어져 있다 드디어 잘 추리다 뭐야 이거 상상의 세계 저기 이 그림은 원래 있던 미술관 아니니? 혹시 이 그림에 뛰어들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이브 이거 봐 액자가 지금이라면 갈 수 있을지 몰라 어 정말로 들어가지네 자 이브도 어서 이브 응? 누구야 어? 이브 겨우 찾았어 정말 찾았잖아 혼자 멋대로 이런 곳까지 오면 어떡해 자 아빠도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셔 가자 이브 이브? 저기 뭐하는 거니? 빨리 오렴 이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몇 번이고 얘기했잖니? 자 무섭지 않아 알겠지? 괜찮으니까 빨리 그럼 게리 갑시다 좋아 잘 추는가? 드디어 어? 바꾸어 바꾸어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 돌아왔다 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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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있을텐데 어? 어? 캐리 무슨인이니? 꼬마 아가씨? 끝 어? 한 구석의 기억 오케이 끝났다 이 거